소니 알파 7S는 앞서 출시된 알파 7, 알파 7R과 동일한 바디 구성을 갖추고 있는 기종입니다. 그렇지만 알파 7R과 같이 상판과 전면, 다이얼 등의 마그네슘 분석 소재를 채용한 기종이기 때문에 알파 7에 더 가까운 형태의 바디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전면과 후면의 두 개의 다이얼을 갖추고 있고 촬영 모드 다이얼과 노출 고정 다이얼, 컨트롤 휠까지 총 5개의 조작 다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커스텀 1, 2, 3, 기타 십자 4방향 버튼의 AF, ANF, AL 전환, 레버와 버튼까지 총 13개의 버튼과 최적화된 메뉴 구성을 통해서 작은 미러리스 카메라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좋은 수준의 조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